요즘 잘나가는 건 벤덕균 아닌겨? 진짜요? 벤덕균 잘나갑니까? 벤덕균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요리사가 꿈이라서 요리하러 갈건데 툭툭툭 빼기 얜 하나 어서오세요 나이스 패스 나이스 바삭하오 아우씨 지수이 좀 박스 잘 치는데요? 하지만 아우씨 아하 백업을 가져야되는데 근데 내가 되면은 백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눈덩월더 나이스 3점 아씨 똥채겼어 똥채겼어 노마큼데 저거 으아씨 바삭하오 이거 백업 내가 해줘야되요 그렇다는거 아까 말했던 백업이 백업이 아 조졌다 나이스 아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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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허태환 저거 미치겄네 저거 허태환 또 또 흘러갔어 또 아씨 들어갈리가 없죠 아 신중하게 좀 쏴주면 안되나 안돼 가지마 나이스 나이스 또 챙겼어 또 아 뭐야 이거 진짜 아아 심각한데 이거 아아 아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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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잘 쬐가지고 들어오네 저거 타이밍 나이스 6대0 흠 역시 승부는 이렇게 나와야 재미가있지 못빨리 뛰었어 무슨일이고 진짜 나이스 패스 방해 방해 으응 오케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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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기대로 왔어 이거 굳이 뭔네 나이스 나이스 아잇 아아 나이스 와 으악 힘들다고? 아씨 이거 넣었어야 했는데 내가. 8대8. 와... 대만님 잠재로는 모르겠습니다. 잡아야 된다. 이거를 못 잡았어? 어? 근데 이거 가속 안넣었나? 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나이. 정보만이다. 어떠냐? 절번누냐 채취소. 나이스. 뭐하는거 또 튕겨? 절번누냐 채취소. 와씨. 이건 아니다 이거. 아앗! 아앗! 뭐 이따 경고 다 했냐고! 게임이네 게임이네 원래 이런 게임인데 뭐 우리 편이 근데 좋게 좀 주작에 걸리는 판이 없어 나는 맨날 튕겨 맨날 튕겨 노막도 튕기고 강력방이 세 번씩 튕기고 궁도 튕기네 궁노막까지 뭐라고 이게 풀릴까 이번에는 흥미로 가라앉히고 이겨볼게 나이스 패스 나이스 패스 오케이 아 또 튕겼어 또 또 또 튕겼어 또 씨 정대방 노막 한번 만들기 얼마나 힘든데 튕기면 되냐고 까잉 마케드 슛 바로 슛 아니 아무도 없는데 저 손 왜 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손 아니 아무도 없는데 왜 저러냐고 아시는 분 손 빨리요 아시는 분 손요 그냥 습관념 그냥 습관념 그럼 민간 맡겨둬 슛 아 뭔데 이거 이거 개발 이거 미쳤눈 같다 이거 게임 도랑은 게임욕좀 했다고 다 안들어가네 이거 그지같은 게임 이정도면 오기가 생긴다 아 이제 한번 들어갔어요 아씨 이제 다 들어갈라나 다 들어갈거 같은데 맞죠 이제 다 들어갈거 같아요 나이스 블럭 나이스 블럭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나이스 제발 박경구 이 리바운드 중요해 그냥 이 정도 쏘고 되는데 아씨 안통해 통했으면 좋았는데 미드 아 으아씨 홍보했어 홍보했어 안 돼 정말 믿을 수 없구나 나한테 우연이란건 없어 아 나이스 나이스 으으씨 수빈 아우 막아줘 막아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XI 죽음퍼 까이 죽음퍼라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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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길 수 있어 패스 안 들어갔는데 그만 쏴 이 XI 이기자고 220이었는데 저렇게 튕긴다고 쏴바 쏴바 나이스 방해 아! 맡겨둬! 이거 크다 이거 크다 제발 제발 그래! 궁 궁 이 점에다 쏘세요 궁 야 이... 저 새끼 특강성 지랄병 예 하... 왜 왔다갔고 지랄하냐고 저거 씨로 그냥 쏘면 되는데 바삭 바삭 미드 박겨둬! 아악 아악 으취 나 자신의 손으로 잡는 수밖에 쓰읍 꺄아악 박겨둬 그 어느구도 나이스 패스 슛 슛 슛 어허 이겼다 씨 아 오우 개좁았어요 이거 안되지 나이스 슛 에인 박겨둬 귀열되 ports 와 위험했어 변덕 кас 나이스 아악 아이 그냥 그냥 쏘라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전차인데 나이스 잠시만 개 불원한데 9초 남았잖아 아 지랄하지마 미친새끼야 슛 아 먹혀도 아 미친새끼들 이 무협같은 중원에서 결국 나는 적창의 목을 잘랐다 아 아